헬로우 패션 쪽에서 제가 지금 몇 번 영상 찍었더니 패션쇼에 초대받았잖아 송지오 디자이너님 여기 하시는 곳이래 여기가 써있네 송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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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뭐..뭐..뭐..뭐..뭐..뭐..뭐..뭐.. 아 진짜요? 아 그래? 알겠어! 아 이쪽으로 와!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? 아 데이브요! 날라리 데이브라고! 아 날라리 데이브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! 아 저희는 그냥 영어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어떤 관계세요? 저는 이제 편집도 좀 같이 도와주고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촬영도 좀 도와주고 오늘 스타일이 좋다 나랑 비슷하다 약간 나랑 패션 스타일 좀 아시네 홍콩에서 오셨어요! 엄청나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! 날라리 데이브 씨입니다!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날라리 데이브라고 영어..영어 빌런? 찍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저 막 2만명 만나리 멘트 준비해 오셨다! 아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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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마랑님 저는 이게 욕은 아닌데 거기에 이제 댓글에 보시면은 팬분들이 마랑님 이렇게 옷을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몰라요!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!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!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! 오우! 익스펜스! 예아! 베리 익스펜스! 나 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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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올성공지요! 옴무! 패션쇼! 시작하기 전에 있는 그 백세이지! 모델분들께서 어떻게 패션쇼를 준비하시는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! 와! 모델분들께서 각 개개인의 이 지금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굉장히 분주하신 것 같아요! 배정남씨도 봤어요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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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한 번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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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랑이가 근육인데 근육이 너무 다른데 바지에서 느껴지래요! 아! 탄탄함이 느껴져서 이 스커트를 해야 되나? 하하하하 저희가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패션쇼가 처음이에요! 네! 그럼 오늘 패션쇼에 대한 그 테마가 있을텐데 테마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지금 요번 패션테마는 저기 튤립 피버라고 그러니까 이게 17세계 네덜랜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튤립에 서로 이제 좋은 그 종자를 얻으려고 그때 엄청나게 서로 그걸 사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저희도 거기에 모티브를 얻고 튤립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그런 욕망을 표현하는 쇼입니다 저희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손님들이 봤을 때 감동으로 다가왔을 때 그거를 보고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패션쇼 끝나면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쇼가 굉장히 긴 줄 아시는데요 어느 쇼든 10분 내로 끝나요 근데 10분이 잠깐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걸 준비하기 위한 착장은 되게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의 고생이 10분 내로 끝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허망하기도 하지만 10분이 굉장히 짜릿하고 그 맛에 이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개의 그리고 조금씩 어떤 약간의 요청하기 트레이닝 2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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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오늘 초대받고 온 박수현이라 그러고요.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활동하고 계신 인플루언서시죠?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인스타그램에서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떠셨습니까? 총평. 너무 좋았고요. 일단 좀 자유롭고 세련된 분위기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서 모델분들 너무 멋있고 잘 봤습니다. 언제 뭐 하세요? 이제 끝나고. 저 이제 다시 파리로 다음 주에 가가지고. 패리스로 가세요? 제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. 제가 총평을 해드리자면 딱 한마디 할게요. 짤꿀. 짤꿀 굵었어요. 저 진짜 패션쇼가 굉장히 진비하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와 모델분들의 그 워킹이랑 표정 이런 거 봤을 때 빨려들어가는 느낌? 정말 매력이 있었고 진짜 프로의 색은 좀 다르구나. 일단 너무 좋던데요. 여러분들한테 전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너무 좋았고. 그리고 제가 춘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오지우 씨를 만나가지고 학수까지 했어요. 너무 좋아요. 아 야 무슨 워킹을 보면 아야. 아 워킹.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떡해요. 네 지금 지금 괜찮아요. 편하게 걸어도 돼요 편하게. 나도 아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끊겨서. 아zna 네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